과연 공파고의 점수 확인합니다. 제 점수는요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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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괜찮아, 괜찮아. 이겼어, 이겼어. 95점. 우리가 100점 차이네. 이렇게 잘했는데도. 내가 이제 청중평가단에서 약자한다. 우리 청중들 어떻게 보셨을지. 청중평가단 점수 바로 공개합니다. 우와, 여기 진짜. 대박이다. 이거 자존심을 올렸어요. 짜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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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뽕. 사랑하고 바람을 느껴봐. 엄마가 쓰다듬고 손길이야. 손길을 올리고. 뒤와 다시 만나를 쳐지마 바로 인해 어바드니까 자존심을 열린 이 싸우나 슬프야 포기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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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점 뒤뜰갔어요. 6점 뒤뜰갔어요. 90이 대 90 넘으세요. 종점 187 대 186으로. 잘했어, 잘했어. 띄면 안 돼요. 띄면 안 되고요. 잘했어, 잘했어.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승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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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레코드 정수현 조문근 승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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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